안녕하세요 방쿠석TV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영종국제도시가 공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랜 수거원이었던 영종구 신설 추진은 그동안 영종의 16년 몸 담아온 한 구민으로서 그리고 영종도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반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3연육교 착공 이후에 또 한 번 두근거리는 마음을 움켜잡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실게요 자 오늘 8월 31일자 인천광역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시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2개의 군과 8개의 구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의 군과 9개의 구 체제로 이는 1995년도에 확정된 이후에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편이고 행정적 사회적 시민 불만이 가중되어 왔는데 오늘 드디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의 중구와 바다 건너 내륙에 있는 중구로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으며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극심했었습니다 이번에 영종국제도시는 따로 분리를 하여 가칭 영종구로 편성을 하고 내륙의 중구와 기존의 동구는 재물포구구로 합쳐지면서 개편이 되고 재물포구구 같은 경우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 같은 경우는 항공, 해양, 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제 영상에서 뉴홍콩시티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운남동의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자리잡기 시작을 할 것이고 영종구청과 세무소, 경찰서, 종합병원, 등기소, 구의회, 공단계열의 시설들 각종 센터 시설들, 복지 관련 시설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시설들이 뒤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2026년도부터는 아파트 시장에 큰 파장이 될 것이고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열기가 좀 식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중요한 시기에 좋은 호재로 작용될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네요 가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왜 방쿠석TV는 관광, 문화, 항공 관련된 소재들은 호재로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영종도의 다른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다루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들로 인해 영종에 미치게 될 파금 효과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자료 준비하여 하시는 분들에게 참모를 끼얹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별도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때가 되면 그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제가 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분구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방송을 열었는데 추가 사항들은 주간브리핑에서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앞으로의 영종구에 관련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